사실 저희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사랑해줄 땐 다같이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갔는데 아 윷놀이 어른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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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른들 다 치고 윷놀이 같은 거 절대 못하겠어 싸운다고 뭐 모르겠어, 뭐 못하겠어 뭐 나 어렸을 땐 항상 명절 때마다 용도 받으려고 항상 노력했어 아 맞네? 이제 안 가면 큰 딥도 가가지고 그럼 내가 잘 지냈음 수고하러 왔어요 그렇지 나는 항상 개다리춤 어렸을 때니까 아 그러니까 문 지방 타줘야 된다고 하던데 아니 그거 있지 않아요 이제 어른들이 용돈 주시려고 하면 이제 다 봤으면서 이제 못 본 척 하면서 어 윷놀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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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